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은 온돌이라고 불리며 따뜻한 돌이란 뜻입니다. 온돌과 한국 주거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온돌은 방바닥에 돌을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돌을 데워 방 전체를 데우는 난방 방식입니다. 온돌이라는 이름은 19세기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열이 전달되는 아랫목의 구들은 두꺼운 돌로, 늦게 전달되는 윗목의 구들은 얇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온돌은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난방 방식으로 사용되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고구려 시대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나 전기 매트를 가동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난방을 했을까요? 한국의 고유한 난방 방식인 온돌이 추운 겨울을 이겨냈답니다. 온돌은 따뜻한 돌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온돌은 아침에 한 번만 떼면 저녁까지 따뜻함이 유지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온돌은 다른 나라의 난방 방식보다 난방 시간이 더 길며, 굴뚝이 따로 있어서 공기가 더욱 청결합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문화 중 하나로 가족이 모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묻어 방바닥을 덮이는 방식인 아파트 난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온돌은 다른 난방 방식보다 난방 시간이 길었으며, 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본문의 예시문에서 사용되었던 한글 단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Let's learn the Korean words used in the example sentences in the text. 가장 the most 가족 family 겨울 winter 고구려 시대에 during the gaugirio period 공간 space 공기 air 관련 related, connected 구조 structure 굴뚝 chimney chimney 기반 foundation 기술적으로 technologically 깔고 lane covering 난로 stove 난방 방식 heating method 널리 widely 늦게 late 다른 other 더욱 more even more 더 피는 heating 돌 stone 돌을 데워 heat up the stones 동북아시아 North East Asia 되었습니다. have been established installed 두꺼운 thick 따뜻함 warmth 따로 separately 뛰어난 excellent 뜻 meaning 만들어졌습니다. was made 먼지 dust 모여 gather 밀접한 close intimate 방바닥 room floor 불을 지켜 keep the fire burning 사용되다 to be used 아궁이 traditional Korean heating system 아파트 apartment 얇은 thin 온수 hot water 유지 maintenance preservation 이겨냈답니다. we've conquered it 이름 name 전달되는 conveyed transmitted 전역에서 throughout the region 전체를 데우는 heating up the entire room house 전통적인 traditional 주거 문화 residential culture 지낼 수 있는 livable 청결합니다 is cleaner is more hygienic 추운 cold 효과적 effective 효율적 efficient thank you 김샘 한국어 attention 문화 데우는 전문 헬 어 적금 문화 은 모음 에이 적금 이 non 저 말씀 이렴 속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